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끝이 창태하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동북부기아 대책이 한순간 한순간을 잊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사회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이 추진되고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사역지에서 너무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꾸꾼히 보험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그 한 분 한 분 외에 또 그 가정 외에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서를 다 마련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